Q. 범인은 아닌데 Q. 범인은 아닌데 Q. 내가 보일 리가 없는데 Q. 좀 이상해 Q. 그 새끼가 범인인거니? Q. 너 아이가? Q. 그 마스크는 왜 맨날 쓰시는거에요? Q. 쫓겨다니는거죠 Q. 어? Q. 리버풀 팬이셨어? Q. 슈! 걸! Q. 아악! Q. 박머린 작곡과 Q. 한 번만 만나주라 Q. 어떤 거짓말을 알고 싶으시죠? Q. 설마 Q. 김도아 Q. 제가 죽일거 같아서 그래요